키네마스터 서체. 글자 모양 다운받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순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서체를 다운받아서 글자의 서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16대9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리 이것을 터치해서 저는 딴색 배경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딴색 배경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저는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앞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글자를 입력하려면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텍스트를 텍스트의 T를 터치합니다. T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석송영상작가하고 키네마스터 강좌 다음에 개인지도 이렇게 오프라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색깔이 화면에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타 화면에 색깔을 바꾸려면 이 단색빙을 터치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이게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이걸 터치해서 저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블루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하는 색깔과 같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서체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게 타임라인 있죠. 이 타임라인에 글자 서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타임라인에 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서 여기 AA로 갑니다. AA 대문자에 소문자에 했죠. 이러면 서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체를 하나도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한국어라는 글자가 뜨지 않습니다. 한국어라는 글자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다운받으려면 저 위에 상단에 SS도로 갑니다. 이게 SS도입니다. 이게 각종 다양한 효과라든가 서체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위에 보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걸 아래로 이렇게 내려면 내려면 한국어가 보입니다. 한국어가 지금 선택이 되었어요. 여기서 새로 나온 게 있어서 카페24 단정에 이 서체가 있네요. 양진체 등군목 이런 게 있네요. 다운받는 방법은 이 서체를 툭 칩니다. 툭 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서체는 이런 글씨체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이걸 터치합니다. 다운로드 터치하면 다운이 됩니다.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치되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것을 계속해서 스쳐 받으려면 이 X를 누르면 안됩니다. X 누르면 다 치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갑니다.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뒤로 가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다시 이 SS도로 왔어요. 아까 이거 받았죠. 이거 한번 받아보겠어요. 양진체 양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진체도 툭 칩니다. 툭 쳐서 다운로드 있죠. 서체는 이런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터치하면 이거같이 설치됩니다. 쉽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것을 받고 싶으면 양진체를 터치해서 하니까 양진체를 터치하니까 다시요. 여기서 이 양진체를 터치하면 양진체의 모양이 보입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서체라는 겁니다. 이런 서체라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하나 더 받아볼게요. 등급 목걸이 있죠. 이걸 받아보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다운로드 이걸 터치합니다. 글자 모양은 이런 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터치하면 곧 설치됨이라고 나오죠. 이게 설치됨이 느린 것은 통신사의 속도와 리소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면 다운이 잘 됩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서체 있죠. 이 한글 서체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100% 받았어요. 이걸 받아 놓으면 자기가 골라서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 외에 여기 보시면 고릭체, 명조체, 디스플레이, 필기체, 일본어, 아랍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중국어라든가 태국어, 타미러, 데바나가리, 크메르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서체를 베트나무도 여기 있네요. 이런 문제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엑셀을 눌러서 닫겠습니다. 닫고 여기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하면 그 다운받은 것이 여기에 쫙 다 뜹니다. 이게 서체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서체를 저는 이 속면체를 한번 골라 보겠어요. 속면체, 붓글씨처럼 이걸 터치하면 이걸 툭 터치하면 여기 위에 이게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위 있죠. 여기 저장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게 보면 여기와 같이 속면체가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그 외에 서체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서체 이 타임라인의 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관한 설명도 그 전에 강좌를 올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정하면 되겠죠.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서체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